어느 캐릭터 코스프레 하셨어요? 김야레칼라레의 코쿠시보 직접 하신거세요? 저희 누나가 좀 도와줬습니다 오타쿠가거든요 아 남매 오타쿠죠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? 고치더락의 오프닝 오늘 어느 캐릭터 코스프레 하셨어요? 체인쏠맨 2부에 나오는 요루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만든 노래추천한곡 가무키초의 여왕이에요 오늘 무슨 캐릭터 코스프레 하셨어요? 고치더락의 야마다료 했습니다 이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노래 있을까요? 디스토션